첫번째 미니미션입니다 얼마나 기본 기능을 잘 이해했는지 한번 만들어 보는 건데요 정해진 정답은 없습니다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돼요 그래서 도형을 가져와서 성처럼 한번 쌓아 봤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밑단에 도형을 하나 쭉 쌓아 주고요 그 다음에 도형을 그 이제 위로 자석의 기능을 이용해서 한 층씩 한 층씩 위로 쌓아 올릴 수도 있겠죠 자 이렇게 바닥이 먼저 클릭되면 아래 도형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도형이 선택된 상태에서 C 눌러서 다시 이렇게 위로 올릴 수도 있고요 새 도형을 가져와서 위로 올릴 수도 있죠 다양한 도형들을 가져와서 한번 여러분만의 성을 쌓아 보면 됩니다 계속 도형을 위로 위로 쌓아서 성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그러면 이번에는 좀 더 이제 사람 모양에 갇힌 형상을 만들어 봅시다 이렇게 뭐 도형을 붙여 올라가면서 이 도형들이 나중에 이어져서 사람의 모양을 갖출 수 있게 어느 정도 쌓은 다음에는 방향을 틀어서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게 이제 다리 두 개가 만나야 되는데 이렇게 만났습니다 근데 사람이 제가 만들고 있는 사람은 지금 앞으로 넘어질 것 같은데 어떻게 허리를 세워 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런 방법으로 여러분도 사람 모양 꼭 사람이 아니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냥 거미 인간을 만들면 어떨까요 미션은 정답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 기능들을 충분히 잘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자석 기능을 이렇게 도형을 가져오면 자석 기능이 사용된다 그리고 내가 자유자재로 화면을 돌려 볼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은 아주 잘하고 있는 겁니다 주변의 다른 친구들은 어떻게 미션을 수행했는지 한번 구경해 보세요 여러분은 어떻게 처럼 됩니다 특히 보면 여기 podemTeam에 이런 것들이 나는 흔한性 용구력을 보관하면 구분력이 들어가라고 생각하는 성에 영향을 successive 매aggio의istic 약r susceptible Major만 유능하는 vitamin B 여러분은 성에 Geneke시는 디지털을 소개하고 있는지 mapping